하멜 표류기는 서양세계의 우리나라를 처음 알린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인도회사 소속이었던 하멜은 표류기간 동안 못받은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고서로 이 책을 썼다는데, 유럽인 하멜의 눈에는 조선사람과 풍습이 희한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하멜이나 서양인들에 대해 어떻게 기록해놓았을까요? 조선에서 하멜의 표류에 대해 기록해놓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목사 이원진이 치게 하기를 배 한 척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기에 대정현감 권극중과 판관 노정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뒤집혀, 살아남은 자는 38인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릅니다. 배 안에는 약재, 녹빛 따위 물건을 많이 실었는데 목향 94포, 용래사항, 녹비 27,000이었습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혹 구레나루슴 깎고 코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옷은 길어서 넓적다리까지 내려오고 옷자락이 넷으로 갈라졌으며 옷깃 옆과 소매 밑에 다 이어묵는 끈이 있었고, 바지는 주름이 잡혀 치마 같았습니다. 외어를 아는 자를 시켜 너희는 서양의 길리시다닌가? 하고 물어보니 다들 야야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 무르니 고려라 하고, 본섬을 가리켜 무르니 오질도라 하고, 중원을 가리켜 무르니 대명이라고도 하고 대방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서북을 가리키며 무르니 달단이라 하고, 정동을 가리키며 무르니 일본이라고도 하고 난가사키라고도 하였는데, 이어서 가려던 곳을 무르니 난가사키라 하였습니다. 이에 조정해서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전해온 난만인 박연이라는 자가 보고, 과연 만인이다 하였다. 그들을 금녀에 편입하였는데, 대개 그 사람들은 화포를 잘 다루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는 코로 퉁소를 부는 자도 있었고, 발을 흔들며 춤추는 자도 있었다. 제주 목사를 지냈던 이 이태가 남긴 지역목의 기록입니다. 당시 목사는 이원진, 판관은 노정, 대정현 감은 권국 중이었다. 개사 년 7월 24일, 서양국 만인 핸드리크 암센 등 64명이 함께 탄 배가 대정현 차귀진 밑에 대야수 연변에서 부서졌다. 익사자 26명, 병사자 2명, 생존자 36명이었다. 옷은 검정색, 흰색, 빨간색 세 가지 색이었다. 머리를 맞대고 서로 마주하기도 하고, 걸터한 띠도 하고, 서기도 하여 글로 써서 물었는데, X자 3개를 그리고 나서 6을 세더니 고개를 숙였고, 다시 X자 2개를 그리고 나서 6을 세더니 이번에는 눈을 감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였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자기 가슴에다 고개를 숙인 뜻은 살아있는 자의 숫자이고, 눈을 감고 쓰러진 것은 죽은 자의 숫자인 것이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수를 조사해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여권이나 유구국에 표류했다가 돌아온 자나 모두 말이 통하지 않으니 사정을 물어볼 길이 없었다. 남만 서양 같은 나라 사람일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조정해 보고했더니, 남만 표레인 박연을 내려보냈다. 박연과 표류인 3명은 처음 만났을 때 오랫동안 서로를 자세히 보다가, 나와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하였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슬피 눈물을 흘렸고, 박연 역시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박연은 만인들을 모두 불러 각자 살던 지명을 말하게 했는데, 모두 남만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네 꼬불센이라는 13살짜리 아이가 박연이 살던 곳 근처 출신이었다. 박연이 자기 친족에 대해 물었더니, 살던 집은 부서져 풀만 가득하고 그의 아저씨는 돌아가셨지만 친족은 있다고 하였다. 박연이 더욱 비통함을 이기지 못했다. 박연이 너희들 위복 제도가 어째서 옛날과 다르냐 물었더니, 그대가 떠난 뒤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위복과 모든 일이 옛날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박연이 또 묻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고, 장차 어느 곳으로 가려느냐? 대답하기를, 사탕, 후추, 목향 등의 물건을 구해 도안도에 가서 사슴 가죽을 사다가 중원에 가서 팔고, 그러고는 일본에 가서 목향을 사려 합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나쁜 바람을 만나 여기까지 표류해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됐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밤낮으로 하느님께 빌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살려서 일본으로 보내주시면 우리나라 상선이 많이 와있을 테니 그 편에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연이 말하기를, 일본이 시장을 열어놓은 곳은 나가사키뿐이다. 그런데 교역하는 일이 예전과 달라서 다른 나라 상선은 하륙을 허락하지 않아 배위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자기 나라 사람이라도 남의 나라에 왕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하물며 너희 같은 외국인들은 오죽하겠는가? 나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서 도감의 포수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이다. 의식이 풍족하고 신변이 안전하여 무사할 것이다. 남만인들은 이 말을 듣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절망했고, 함께 일하자는 감언을 믿었다. 박연이 인솔하고 육지로 나가 호남병영에 분석시켰고, 그들이 갖고 있던 대중소 화포들은 모두 본주 무기구에 남겨두었다. 표류해온 서양인들에 대해 지역목에 묘사된 내용입니다. 만인들은 이름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성을 말한다. 글자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옆으로 써나간다. 글자 모양은 마치 엄몽 같은데 어찌나 비스듬히 흘리는지 알아볼 수가 없다. 생긴 모양은 눈동자가 파랗고, 콧마루가 높고, 피부는 어린 사람은 희고 장성한 사람은 황백색이었다. 머리카락은 황적색이다. 자르고 난 앞머리가 눈썹까지 내려왔고 뒤에는 어깨까지 들이오는데, 간혹 전부 깎은 자도 있다. 구레나룻은 자르고 코수염은 남겨둔 사람도 있었다. 키는 커서 팔굽척이었다. 남에게 예를 표할 때는 모자를 벗고 신발도 벗어 양손을 땅에 짚고 길게 꿇어 앉아 머리를 숙였다. 모자는 양털로 만든 전립이었다. 오두머리라고 하는 핸드릭 얀센은 기타공으로 천문을 재고 방위를 분별할 줄 알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